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부 만타다이빙의 키강사 루피 교육생입니다 저희는 해양스포츠샵에 나와있는데요 저희 오늘은 이용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트스키, 바나나보트, 파라셀링, 그리고 제트보트라는 걸 이용 한번 해보려고 해요 루피 교육생님 긴장 안되시나요? 저는 살면서 긴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해양스포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을 해볼까요? 그럼 렛츠 가! 루피 교육생님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출발하쇼! 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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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서워 나 이거 주기 싫어해 나 이런거 타는거 진짜 재미있습니다 루피 교육생님 긴장한데요? 아 눈에 안됩니다 체중 난 좀 기대한거 같은데? 오 아님 저건 기대하ено 이렇게 해봅니다 속도가 어마 무시 하다고 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월곳 SUBC 뉴스 Für.叫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diarrhea 미니카펍을 꽉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루피 잡았어요 루피 잡았어요 루피 잡 enrolled 출발 woo 좀ISA provided 유효 고맙습니다 잡은 꽉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 출발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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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